진짜 제가 안성재 셰프가 된 기분입니다. 평가를 그럼 받으세요. 이분하게. 이분하게 익었나요? 미국에서 비빔을 했어요. 포테이토 한국 정서로 녹여내서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좀 하죠? 에드워드 범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리회를 계속 따라 부르고 싶었는데 방해될까봐 못 불렀어요. 한번 싸비안해 주시면 우리 둘이 요리해 조림구이 요리해 굴려 붙여 개념 말이야 이건 사랑한다는 말이야 우리 둘이 요리해 조림구이 요리해 굴려 붙여 개념 말이야 이건 사랑한다는 말이야 노래 너무 좋은데요? 노래 너무 좋은데요? 너 정말 잘해 너 정말 잘해 잘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아니면 이 웃은 분이? 감사합니다. 세 분 다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다섯 분이요. 확실히 센스가 있으세요? 역시 역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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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